우협송의 다양한 전지 방법 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협송의 다양한 전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협송 전지의 적절한 시기는 4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전지를 하면 새순이 자연스럽게 자라 수영이 짙은 녹색을 띄면서 더욱 생기있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수영은 다음해 봄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피를 따라 언제든지 전지작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우협송은 4계절 내내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지작업을 통해 항상 최상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협송 전지의 다양한 방법 첫번째 방법은 신목가위를 사용한 전지입니다.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수영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손 전지가위를 이용해 우협송 잎을 솎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잎의 길이를 조절하여 가지가 수평으로 뻗도록 잘라주며 안쪽으로 잎이 쌓이지 않도록 가지를 정리하면서 전지를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성된 수영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정원사들이 선호하는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써 우협송의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지 트리머를 사용하는 전동 전전기 전지입니다. 전동 전전기로 튀어나온 우협송의 잎들을 잘라 수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관리가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전동 전전기의 힘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전지할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절단면이 거칠어 전지 후 남은 잎들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지 후 송가위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더욱 깔끔한 수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양송가위를 이용한 전지입니다. 양송가위를 사용하면 가지의 녹가지를 조절해 디테일하게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손 전지 가위보다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전동 전전기보다 절단면이 매끄럽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보 정원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송가위는 우협송의 전반적인 형태를 조절하기 유미하며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추천합니다. 전지작업의 중요성 우협송의 전지작업은 단순히 수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나무의 건강과 장기적인 생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전지작업을 통해 우협송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햇빛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닿게 함으로써 해충이나 세균에 의한 질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지나 병든 잎을 제거하면 나무의 에너지가 신선한 세순으로 집중되며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우협송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지는 단순히 외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리적 등형을 유지하고 해마다 더욱 훌륭한 수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지를 통해 수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나무의 밀도가 적절히 조절되면 우협송의 수목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면 나무의 수령이 오래될수록 더욱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어 정원이나 조경 공간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우협송은 일본과 한국에서 정원 수나 분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로 그만큼 전지와 수영 관리로 훌륭한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지 작업을 통해 나무의 균형을 맞추고 영양분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우협송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또한 전지를 통해 새로 나오는 세순의 방향을 조절하면 더 밀도 있고 풍성한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는 우협송을 단순한 정원수가 아닌 예술적인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지 작업은 우협송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며 수목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매년 꾸준히 전지를 통해 관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고 가치있는 우협송을 가꿀 수 있습니다. 우협송 관리 팁 전지 작업 후에는 전지한 부위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전지 가위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병균이 전파되어 우협송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지 후 2주 정도는 물을 충분히 주워 전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협송 전지 시 주의사항 우협송은 전지할 때 잎의 방향과 가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전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이 너무 많이 난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제거될 경우 수영의 균형이 깨지고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지 시에는 전체적인 수영을 유지하면서도 잎의 밀집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한 손 전지 가위는 가장 이상적인 수영을 만들 수 있지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보자가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동 전전기는 작업 시간이 짧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전지 후 잎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손 가위는 수영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지 후 전입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우협송 전지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환경에 맞게 우협송 전지 작업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협송 전지나 관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